가족은 역시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. 가족은 그 의미는 역시 넓다. 그 장애인의 소소한 현상에서 우리가 그냥 듣기만 했던, 저도 자라면서 발치에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들어만 봤지. 입양이라는 문화가 상당히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끝날 쯤 돼서 입양이라는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었구나.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출렁이는 머리결도 어쩌면 그렇게 달랐는지. 영화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자매를 이렇게 신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